안녕하세요. 전남권 황재입니다. 저희 부모님 잡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나보면요. 바로 맥도날드 12월, 해피밀, 푸드토이, 슈퍼마리오, 스카트 전반은 해피밀 세트를 사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기 전본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는 3개. 1번, 2번, 3번. 1번은 버섯. 키노피오, 2번은 요시, 3번은 쿠파데마마, 4번은 여기는 모자입니다. 마루오, 모자. 5번은 마루오, 6번은 무기징, 7번은 덩치콩, 8번은 슈퍼마리오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출시된 것은 마루오, 3,4번까지만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바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리뷰는 곧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리액션. 감사합니다.